자 여러분들 이제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일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일단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좀 보자면 일단 국내는 지금 주말이라서 그런지 오늘도 지금 확진자 수가 한 4,000명? 어떻게 보면 많이 줄어든 거죠. 그죠? 어제 5,400명 그러니까 이제 12월 21일을 기점으로 그때 7,500명 가량 찍고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이제 6,000명대 5,000명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어제랑 엊그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랑 크리스마스 때 이제 5,800명 5,400명 이렇게 찍고 나서 오늘은 일단 한 4,000명대로 있는데 뭐 주말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때 세계 신기록 역대급 신기록 세웠죠.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 때 확진자 수가 약 100만 명 찍었습니다. 99만 4,000명 99만 4,000명 약 100만 명을 찍고 근데 여러분들 뭐 이런 와중에 뭐 지금 뭐 오미크론이 이제 우세종으로 변하고 있고 점점 이제 더 심각한 상황인데 오늘 미국에서 이런 연구한 게 나왔죠. 미국 연구진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드나 얀센 모드 오미크론 맞기 어렵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개발된 코로나 백신으로는 최근 발견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맞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추가 접종으로 그러니까 부스터시 하시죠. 오미크론의 침투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현지 시간 2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4종 중 하나를 접종한 사람에 대해 오미크론의 내성이 뚜렷하다는 걸 밝혀냈다며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백신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항체가 오미크론 변이를 어느 정도 중화하는지 실험을 했는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도 오미크론에 대한 항체 효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연구팀은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여전히 오미크론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게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무슨 천배 항체 올라간다. 부스터샵 맞으면 항체가 어마어마해진다. 뭐 이런 거랑은 완전 반대된 연구 결과죠. 그죠? 지금까지 나온 백신들은 효과가 없다. 중화 새로운 바이러스 중화 능력이 그렇게 현명하게 나오지 않는다. 지금 이런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못 막는다. 3차 부스터샵도 역부족.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콜롬비아 의대의 아론 다이아몬드 에이즈 연구센터 소장인 호 교수는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이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여전히 오미크론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시사한다면서 3차 부스터샵을 맞으면 얼마간 면역이 강해지겠지만 오미크론을 방어하기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한 얘기가 오미크론을 이렇게 중점으로 맞춰가지고 여기에 이제 효과적인 백신을 또 개발해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가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일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신 4차 접종에 신중 이스라엘도 이제 4차 접종을 이제 그 승인을 미룬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3차 접종 끝나고 이제 4차 접종도 이제 한다고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아 근데 이제 이것도 4차 접종 미룬다고 합니다. 아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난리죠. 그러니까 저번에 제가 이렇게 비교해드린 결과 이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한국은 또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는 거야. 그게 더 충격적이지 않아요? 한국도 지금 막 5천명, 6천명, 7천명 이렇게 나왔는데 야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또 인구 대비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 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같진 않고 말이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프랑스도 뭐 10만명대고 영국도 10만명 넘었고 12만 4천명 어제.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오미크론이 막 이렇게 터지면서 또 이런 기사도 나오면서 접종률 88%인 백신 모범국 최악 확진 오미크론 못 막는다. 네 이런 기사도 떴습니다. 그러니까 부스터샷까지 많이 맞은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지금 오미크론을 못 막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야 이건 무슨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건가요? 미국 연구진 오미크론 변이 새로운 맞춤 백신 필요할 것. 이제 이제 지금 얘기가 아 이제 지금 뭐 뭐 백신 뭐 부스터샷 1차 2차 부스터샷 4차 뭐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맞춤 백신이 필요할 것. 이제 백신 새로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또 새로운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오미크론 첫 마스크도 뚫는다. N95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KF94. KF94를 써야 써야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대. 이제는 뭐 이제 그냥 첫 마스크라든지 그런 것도 오미크론 못 막는데. 오미크론 막으려면 이제 KF94를 써야 하는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첫 마스크가 아닌 KF94 등급 보건 마스크를 모든 사람들이 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밀컨 공중보건연구소 방문 교수이자 CNN 의료 분야 전문가인 리아나 원은 24일 첫 마스크는 얼굴 장신구나 마찬가지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상황에서는 쓰임새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 교수는 CNN과의 별도 전화 인터뷰에서도 적어도 보건용 수술 마스크는 써야 한다며. 그게 KF80 등급이죠. 보건용 마스크 위에 첫 마스크를 덧대는 거야 괜찮겠지만 첫 마스크만으로는 효과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이상적으로는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KF94 등급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또 원 교수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가진 것이 첫 마스크가 전부라면 그러니까 다른 KF94는 이런 마스크가 없어 그냥 가진 게 첫 마스크라면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완전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안 쓰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현 백신으로 오미크론을 막기 힘들다면 자 요 기사 나왔죠. 식약처 내일 코로나 알약 긴급 사용 승인 여부 결정. 근데 이것도 의문인 게 과연 이 먹는 알약이 효과가 있을까? 이것도 의문이겠죠. 그죠? 근데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약회사들만 그냥 살벌하게 돈 벌었어. 진짜 살벌하게 돈을 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사에 많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뭐 댓글 반응입니다. 아니 효과도 없는데 근데 왜 맞으래? 백신 강요하지 맙시다. 백신 패스 웬 말입니까? 여기 공감 비율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국민들도 이제 반응이 싸늘하죠. 막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4차 맞는다고 하더니 너무 맞으면 되레 역효과. 4차 접종하려던 이스라엘의 좌절. 이러면서 이스라엘 이제 보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약간 좀 물론 초반 시작도 빨리 하긴 했지만 와 4차까지 맞는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아 그렇게까지 맞아야 되나 싶었는데 이스라엘도 이제 4차는 보류 지켜본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내일 만약에 식약처에서 식약처에서 뭐 어떤 결정을 낼지 모르지만 먹는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는 내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미크론 때문에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 오미크론이 망친 크리스마스라는 기사가 떴는데 이틀간 전 세계 항공편 7천여 편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야 크리스마스 때 백신 맞고 이제 다들 뭐 여행 계획 세우고 크리스마스 계획 세웠던 분들 항공편 싹 다 취소됐어. 이게 뭡니까 이게 참 그러면서 요런 기사가 한 게 떴는데 이거 읽어드릴게요. 검사 받는 게 가장 큰 민폐 코로나보다 더한 공포 퍼졌다라는 기사 강의에 떴는데 승진을 앞둔 4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초등학생 아들이 같은 반 친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됐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 괜히 검사를 받았다가 확진 또는 격리될 경우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무섭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보건소와 학교에서 별다른 공지가 없기도 했고 가족 모두 증상이 없었다며 어차피 무증상이라면 치료 방법도 따로 없는데 검사에서 확진이 나오면 사무실이 폐쇄되고 나만 역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승진이 눈앞에 있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확진자 놀이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덮여졌다. 방역 정책 불명확해서 무서워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른 사적 제재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사적 제재에 따른 피해를 볼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내년 1월 입사를 앞둔 김미성 29살 씨는 정부 방침이나 정책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 괜히 확진됐다가 입사가 미뤄지거나 취소될 수 있을 것 같아 조심하고 있다며 연말이지만 밖에 나가지도 않고 최대한 집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에 3차 부스터샷을 맞았다는 직장인 장모 씨는 27살입니다. 백신 미접종자 동료가 점점 소외되고 회사의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는 걸 보면서 3차를 안 맞으면 또 언제 어디서 배제될지 몰라서 고민 끝에 맞았다며 이제는 코로나19보다 이런 제재가 더 무섭다고 말했다. 이런 공포심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의 의료진은 정부의 방역정책과는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서주현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명지병원 관계자들에게 쓴 편지가 지난달 24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그는 제가 병원 전체 가족들께 무언가를 허락받지 않고 말씀드릴 위치의 사람은 아니지만 더는 조용히 있어서는 안 될 위기 상황으로 생각돼 말씀드린다며 여러분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이유는 검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를 끝내는 방법은 아니 끝내지는 못해도 병원에서 자가격리 당하지 않고 확진되지 않는 방법은 검사받지 않는 것뿐이라고 적었다. 헐. 야 이렇게까지? 서씨는 남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아야 해서 선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냐며 검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민폐다라고도 했다. 그는 조용히 감기약 먹고 다른 사람 접촉하지 않고 다 나으면 다른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며 하지만 검사를 받아서 양성이 나오면 주변인 모두 밀접 저촉자로 격리당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비난받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런게 더 공포심이야. 진짜 저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게 저는 솔직히 그냥 뭐 제가 저는 그냥 프리랜서고 집에서 일하면 되고 제가 제 회사의 사장이고 그냥 저 혼자 일하는 약간 1인 기업 1인 미디어 사람이다 보니까 뭐 누구를 만난 일도 없고 한데 진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만약에 승진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뭐 여러가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만약에 뭐 확진을 받았다. 뭐 격리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뭐 와 이건 뭐 그 사람과의 접촉자들은 뭐 이제 더 큰 피해를 보고 뭐 회사 사무실도 이제 폐쇄되고 이러면 승진도 떨어지고 뭐 입사도 막히고 이런 것들이 막힐까봐 더 무서워하는 시민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아 이건 진짜 솔직한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지금 집단 감염이 또 계속 터지고 있죠. 그죠? 뭐 크리스마스 때문에 터지고 뭐 행사 때문에 터지고 뭐 집회에 터지고 소모임에 터지고 여러분들 지금 진짜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때요? 아니 이렇게까지 돌파 감염이 뚫리고 이건 진짜 어딜 가지를 못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와중에 지역 발생 사망 0명 안정세에 들어선 대만 코로나19 근황 대만의 이 방역이 지금 약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근데 대만은 대만은 이런 방역이 가능하니까 일단 대만은 뭐 대만의 거주증이나 뭐 이런 게 뭐 없으면 일단 외국인들을 일단 철저하게 차단을 해버렸고요. 입국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입국을 한다 해서도 한 3주간의 이 관찰기간이 있대. 뭐 일단 뭐 경기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는 뭐하고 또 일주는 뭐하고 총 한 3주간의 또 이렇게 경기기간 지켜보는 이런 기간이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대만 지인들의 또 인스타그램 일상 이런 거 보니까 거기는 뭐 지금 뭐 그냥 지인들끼리 모여서 여행 다니고 뭐 파티하고 뭐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뭐 할 거 다 하던데 대만은 지금 진짜 뭐 거기 거주증이 없는 이상은 못 들어갈걸요 거기는 아예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대만의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대만의 확진자 수는 약 17,000명입니다. 진짜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중국에는 확진자가 신규 감염이 206명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봉쇄된 도시 시안에서 확진자가 155명 나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23일 봉쇄된 시안의 길거리 모습이에요. 아 이것도 보니까 약간 메인 도로 같은데 차가 이렇게 딸랑 두 대 다니고 있네. 아 그리고 홍콩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2주간 운행 금지 아 근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봉쇄만 해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번 방역 패스가 아니 방역 패스 이번 방역 거리 두기 1월 2일까지죠. 그죠? 야 이거 계속 이렇게 그냥 이 상태로 가도 이상한데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어 미리 미리 백신을 맞아 두신 분들은 이제 백신 효과가 없어질 때가 됐어. 몇 개월 지났잖아요. 이제 그럼 그분들은 또 다시 맞는 건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2차 백신 접종까지 다 맞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3차를 예약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1차 2차 맞으신 분들 이제 효과 다 됐다. 그러면 또 가서 맞으실 건가요? 그럼 또 2차 2차 1차 2차 맞을 거야? 회사 다니려면 맞아야 된다고요? 근데 맞아 제 주위에도 대부분 직장인 분들 특히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맞기 싫은데 맞은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일 하려면 무조건 맞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기 때문에 안 맞으면 대역죄인 취급한다고요? 그건 진짜 아닌데. 근데 또 이게 회사 조직 안에서는 어쩔 수 없고 맞을지. 저도 이번에 입사했는데 3차 무조건 맞아야 한다네요. 아 그래요? 저도 만약에 아마 회사를 다니고 직장이었으면 당연히 맞았겠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야 이건 뭐 진짜 지켜볼 수 밖에 없네요. 위중증이 여러분들 한국의 위중증은 1081명이고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는 69명 추가가 됐고요. 누적 치명률 0.86% 근데 만약에 치명률이 현저히 낮으면 아 이거는 이제 스스 이거를 그냥 감기의 일종으로 봐야 되지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가 초반에 터졌을 때는 치명률이 꽤 높았어요. 근데 바이러스도 변하잖아.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이게 오래 살려면 숙주의 생명을 앗아가면 자기도 죽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게 약해지는 건데 그쵸? 오미크론도 코로나 변인데 근데 오미크론은 백신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백신은 오미크론한테는 안 먹힌다.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지금 연구 결과가 나와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게 1순위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 옛날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불가능할 뿐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달만 안 만나면 코로나 없어진다잖아. 그냥 넉넉하게 자꾸 한 두 달만 그냥 각자 다 고립된 상황에서 한 두 달만 있으면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그쵸? 그쵸? 그건 굉장히 초기에 나온 말들이죠. 근데 절대 불가능하죠. 그쵸? 히키코모리도 이제 나오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내 혼자 그냥 집에 있고 싶어서 집에 있는 거랑 못 나가서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랑은 그건 확연히 다른 거지. 솔직히 그냥 내가 자율적으로 그냥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가지고 뭐 한 달 두 달 그냥 집에만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도 누가 그냥 나오지 말라 아니면 뭐 봉쇄된 것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못 나가게 하면 답답함을 느끼지. 사람 본능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저는 백신 아직 안 맞았습니다. 저는 뭐 백신에 대해서 뭐 아 백신 절대 안 맞겠다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백신을 언제든지 맞을 의향이 있어요. 근데 효과가 있는 백신을 달라 이거야. 효과가 있는 백신 백신 맞았다고 아 나 이제 백신 맞았어 하고 돌아다녔는데 돌파가 하면 됐어. 그 백신 백신이 지금 약간 효과가 없다는 그런 증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연구 결과로도 지금 계속 이제 나오고 있고 저는 진짜 뭐 효과가 있는 백신이 나온다. 아 정말 와 이 백신만큼은 진짜 이제 뭐 코로나 이제 막을 수 있다 이런 백신 나오면 전 바로 맞을 거예요. 어 이런 기사도 한 게 나왔는데 딸 학교가 사라졌다. 서태지 코로나 속 근황 어쩌나 가수 서태지는 최근 SNS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딸의 교육과 관련한 고민을 드러냈다. 코로나19 악화로 다미의 다미가 이제 어 서태지씨 딸인가봐요. 그죠? 다미의 학교가 문을 닫고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급히 새로운 학교를 찾고 또 이사를 하고 입학을 하려는 순간 델타 변이 확산으로 결국 원격 수업과 그 어렵다는 홈스쿨링을 계속 이어가는 중입니다. 아 진짜 뭐 올 한 해도 어떻게 보면 특히 뭐 학부형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고전한 한 해죠. 그죠? 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강화하자 결국 전면 등교를 중단 수도권 모든 지역 학교와 비수도권 비수도권과 대학교 과밀 학급은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 수준으로 조정해 남은 2학기 학사 운영을 이어간다고 정정했다. 거듭 변경되는 방침에 학교 현장이나 학생 학부모 모두 피로감을 호소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두고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방역팩스 적용시설을 학원 독서실 등으로 확대하겠다면서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 방역팩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소년 방역팩스라...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뭐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드는 생각인데 백신을 계속 맞으면 사람이 백신에 대한 항체도 생기지 않나? 생기죠. 그래서 감기 걸려도 주사나 감기약 안 먹는 게 좋아요. 면역력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의사들은 자기 자식들 감기 걸렸을 때 절대 뭐 주사나 이런 거 최대한 안 쓴다면서 모든 백신의 내성은 계속 생긴다고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치료제가 돈이 될까요? 백신 돈이 될까요? 그 알약 나온 거 있잖아. 그 알약 이제 아직 승인은 안 했지만 내일 승인할지 안 할지 그게 나온다는데 그 약값이 63만 원이라면서요? 와우 내가 잘못 봤나? 여러분들 요런 기사도 한 게 있습니다. 미국 머크 먹는 코로나 치료제 승인 그런데 동시에 부작용도 경고했다고 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23일 제약사 머크에서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부작용 우려가 있어 임산부 18세 이하는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여러가지 이런 부작용이 있나 봅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한 치료 불량당 700달러의 가격으로 미국 정부는 앞서 한 치료 불량당 700달러 약 83만원 83만원의 가격으로 몰누피라비르 500만 회분 구매 계약을 맺은 상태다. 아 뭐 그때도 벌겠네. 백신 중에 화이자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요? 제일 많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화이자에서 낸 먹는 치료제 가격이 얼마죠? 아 나 받는 것 같은데 왜 검색하니까 안 나오지? 팍스로비드 30알 가격이 63만원이라고 하네요. 30알 가격이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금 30만 명분인가 계약을 했다고 하죠. 그죠? 네 맞네요. 화이자 먹는 치료제 계약 물량 30만 명분 이상 30알이 63만원이다. 아 국고에 돈 흘러나가는 소리 들리죠? 그죠? 아 여기 이거 정리되어있네. 화이자 코로나 치료 알약 16만 명분 이르면 4달 도입 이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리가 잘 되어있는 것 같은데 화이자 팍스로비드랑 머크 몰누피라비르 입원 사망 예방 효과가 89% 화이자 89% 그 다음에 머크에서 나온 거는 중간 결과가 50%였는데 최종 결과가 30% 투약 방식 1회 3알씩 하루 두 차례 5일간 총 30알 그러니까 1인분이 30알이란 거네 5일간 30알을 먹어야 되고 이 30알이 63만원이라는 거 아니야 1인분이 63만원이야 그러면 30만 분을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63만원 곱하기 30만 명 그런데 그 와중에 머크는 최종 결과가 30%라고 그럼 별로 효과가 뭐 화이자보다는 이게 약효가 많이 떨어진다는 건데 얘는 왜 700달러를 받지? 미국은 22일 긴급 사용 승인을 했고요 화이자 팍스로비드 그 다음에 한국은 27일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긴급 사용 승인을 할지 안 할지 내일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워낙 이때까지 많은 그런 약효에 대한 과장 광고가 과대 광고가 너무 많았잖아요 이번 사방 예방 효과 화이자 팍스로비드가 89%를 막는다 이것도 솔직히 의심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 이거 믿어? 아니 우리가 뒤통수를 한두 번 맞았어야지 아 기사에는 제2의 타미플루가 기대되는 팍스로비드라고 하는데 진짜로? 릴리? 근데 여러분들 국내에서는 재택치료자 중심으로 무료 투약을 한다고 하는데 야 63만원 63만원 무료로 나눠준다고 야 한국 국구에 돈 많나봐 어? 1890억 나와요? 30만 명분 1890억이면 아 뭐 얼마 안되네 싸네 어유씨 어유 싸네 꽝갑시네 아유 뭐 난 또 얼마나 한다고 여러분들 지켜봅시다 또 요런 기사들 있으면 빨리빨리 업로드 해드릴게요 요즘 이 백신이랑 치료제랑 그 다음에 투약 효과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라든지 지금 변화가 너무 커요 여러분들 며칠 전만 해도 오미크론 무슨 뭐 항체 천배 생긴다 뭐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았었어? 뭐 100배 생긴다 뭐 이런 기사 나오지 않았었어? 근데 이틀 뒤에 갑자기 무용지물 된 거야 이거 지금 일단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 어 그 다음에 뭐 전세계 뭐 치료제나 뭐 백신 동향들 있으면 이제 다 캡처해서 또 계속 업로드 해드릴게요 아 저도 여기 관심이 많아가지고 계속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 백신을 맞으려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건 백신 못 맞지 효과 없다는데 어떻게 맞아? 그리고 지금 감염자들 다 돌파 감염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기사 이거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기존 백신 항체 치료제로는 못 막아 미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라고 합니다 이거 논문으로 지금 네이천가 거기에 올라와 있대요 지금으로 코로나 백신들로는 오미크론 맞기 어렵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 맞기 어렵다 오미크론 지금 나온 백신으로 못 막아 미국 충격 연구 결과 어 여기에 지금 댓글을 제일 많이 달았죠 그죠? 그러니까 미국 연구진들도 반응이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충격적일 줄 몰랐다 지금 이래 그래도 뭐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 막 너무 떨어지진 않겠지 이러다가 검사 결과 보니까 와 씨발 이렇게까지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된 거야 콜럼비아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아 그럼 오미크론을 이렇게 상대할 백신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 이거 그렇게 되면 이거 그냥 다시 처음부터 시작인 거야 아 그럼